아 그런데 연타 스탑으로 왼쪽 요스바니 살리는 우리 카드 이번 공격 중요해요 자 볼을 띄웁니다 에디가 올려둔 볼 블랙하우터 점 요스바니 에르란데스 랠리를 지속할수록 역시 요스바니 선수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예전 몸의 차이 없인 cash 1차 이치호 특수 19.3 승신 3005 아, 걸렸어요, 걸렸습니다 킹 제임스 세라보리 아, 지금은 앞에 요스바인 선수가 있는데